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밀 이주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주간 연애 운세죠. 그래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이거는 별자리도 필요 없고 다른 거 상승공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필요 없고 픽업 카드로 픽업이라는 것은 선택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미 여기에 쫙 이렇게 카드를 1번에서 4번까지 뽑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뽑아 놓았고 이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연애에 관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택해 주시고 혹시 오늘 타로뉴스를 처음 방문하셔서 타로뉴스의 주간 연애 운세를 보고 계신 분들 별자리 운세는 더욱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나의 연애 운은 어떠할까 생각하시면서 자 구독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제가 해석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자 해석 들어갈게요.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이번에 총 연애 운은 여기 보면 퀸 펜타클이 보이죠. 그러면 여성이 연애에 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결혼이냐 결혼이 아니냐 이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연애 운이 이번 주 총 운으로 떴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과 그와 같이 했을 삶과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금전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연애 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로 보이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본인의 모습은 뭐냐면 돈을 따지는 모습이죠. 왠지 그와 같이 하면 이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여성분들이 금전적인 지출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남성분은 상대방은 상당히 지금 좋아해요.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금전적인 면에서 따지는 것은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분명히 미래에 긍정적인 결론이 될 거기 때문에 연애적인 의미에서 이번 주에 물론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금전적인 면에서 따지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감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상황은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부담이 많고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이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생활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시는 것 같은 연애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 주에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가 지금은 능력이 좀 없어도 미래에는 멋진 별이 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작용은 이중적인 것은 정말 별로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밀 이중적인 것 그런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 연애운의 흐름이 그렇게 보인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연애적인 측면에서 금전적인 실속에 대해서 좀 많이 따질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상대방이 좋은 어떤 입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너무 재해 보는 것은 이번 주에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주간 운세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운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선택하신 분들 또 이제 내가 열어볼게요. 여기는 이상하게 지금 3펜타클이 지금 2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3명의 여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약간 3명과 관계된 어떤 연애운과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해서 이게 왠지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약간 적적한 마음이 드는 어떤 연애운의 카드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또 하나는 어쩌면 이게 지금 총운으로 봤을 때는 3펜타클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장이나 뭔가 연합이나 동아리나 이런 것 속에서 연애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어떤 관심사, 팀워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연애운을 상징하는 카드가 우선은 보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그분과 어떤 대화적인 의미나 아니면은 뭔가 관심사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통하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을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로 보고 계세요. 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떤 성과를 또 내실 있는 안정을 가지신 여자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보이고 근데 아직은 내가 선택당하기보다는 선택을 당하기보다는 같은 여자와 뭔가 3명이서 그룹으로 연관되면서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약간 연애의 감정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뭔가 용기가 있으시자면 이번 주에 조금 확정적으로 한번 다가가보는 게 어떻겠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의사표현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자, 뭐 차이면 뭐 차일 수도 있죠. 그죠? 그냥 표현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고 명확하게 해보는 것이 이게 긍정의 작용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뭔가 팀워크로 셋이서 다 같이 연관돼서 가는 이거는 나중에는 길한 작용이 아니라고 좋은 작용이 아니라고 보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좀 표현을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어쨌든 연애운은 이번 주에는 세 명이서 팀워크로서 같이 가는 그런 연애운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나를 능력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확한 어떤 나의 의사표현이라든지 결정이 필요한 그런 어떤 연애운으로 보인다.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 이번 주 연애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 연애운 제가 또 열어서 계속해 볼게요. 자, 보자 칼이 그냥 열 개씩 막 나와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뭔가 서로서로 노력하는 연애운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연애운에서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3번을 선택하신 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이제까지 원활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오해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이 되면서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모르게 이 연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번 주 총운으로 보이고요. 나는 그에 대해서 눈치는 못 채고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는 지금 이게 지금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받았죠. 자, 그래서 그는 약간 상처를 받은 거고 자, 분명히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칼이 10개가 뜯기 때문에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것에 끝이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긍정적인 작용은 지금 상황보다 나빠질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삶을 그냥 즐기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성에게 사실은 여성에게 불리한 이번 연애운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으로 자기 삶에 만족하시면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부정적인 작용은 킹펜타클이에요. 남자가 너무나 만약에 남성분이 계신다면 남자가 너무나 물질적인 금전적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그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주간 연애운은 그가 꽤 노력을 하고 있는 연애운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주도권은 무조건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이 어쩌면은 이 관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이번 주에 확실한 어떤 결론이 나는 그러한 어떤 연애운으로 보인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운세 열어볼게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진짜 확실한 연애운이 떴어요. 너무나 너무나 서로 좋아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은 묶임의 그것이 약간 불리한 작용으로 나와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뭔가 고민이 많은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가 있다. 금전적인 고민이라든지 삶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처리해야 될 것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연애운이 된다. 이게 연애운이 되기 때문에 약간 고민스러운 그런 어떤 연애운의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구독자분께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내가 책임지고 잘해보겠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가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상대방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컵투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서로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약간 냉정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좋은 점이 어쨌든 러버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불리한 점은 지금 데빌 카드여서 서로 얽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불리한 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쩌면은 남녀 사회로 치면 금전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에 조금 얽혀있지 않겠나 두 분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거나 아껴주거나 책임지는 마음은 굉장히 강하신데 거기에서 서로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매끄럽지 못해서 어쩌면 여성분이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냉정한 것처럼 자,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근데 좋은 점은 러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 너무 냉정하게 쌀쌀하게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서로 마음을 풀어놓고 잘 얘기를 해보자. 만약에 현실적인 문제에 처리해야 될 것이 있으며 서로 합의하에 잘 처리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1번에서 4번까지 주간연애운세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택으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행복하고 그리고 예쁜 사랑 나누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